잠시요. 대변 신호라도 온 걸까? 어댄 녀석. 가족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네요. 몽순이를 뛰게 한 건 다름 아닌 가족들 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담벼락에 매달리기까지 하면서 기다렸던 걸까? 사실 몽순이는 주인에게 두 번 버림받은 유기견이었다. 1년 전에 유기견으로 해서 데리고 왔어. 1년 전 지금의 가족을 만나 행복한 보설빔 속에서 살았던 몽순이. 혹 답답하진 않을까. 집 안에서 마당으로 이사까지 해주었다는데. 집 안에서 계속 키우다가 사랑을 다 받다가 일단 밖에서 내다가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다. 낯선 공간에서 빈집을 지키며 오히려 많은 외로움을 느꼈을 몽순이. 그때부터 매달리는 건 물론이고 발톱이 다 다를 정도로 수없이 뛰어오르게 됐다는 것. 그 뒤 별난 배변 습관으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뒤늦게 몽순이의 행동을 알아차린 가족들. 미안하기만 하고. 많이 예뻐해 줘야겠어요. 부인의 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나 강아지 몸에 이상이라도 생길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병원을 찾았는 뒤 관절 같은 데도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종검사까지 꼼꼼하게 진행됐다. 일단 사실상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골반하고 대퇴골도하고 관절 쪽에도 다른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애가 젊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디스크라든지 골반 쪽에 어떤 다른 질환이 오거나 그럴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려고 지금같이 계속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관절에도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집을 좀 바꿔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좀 더 편한 자세로 배변하길 바라는 마음에 집도 옮겨주고 몽순이를 위해 선물까지 준비했다는데 가족들의 그 마음이 녀석에게 조금은 전달될까 엄마 옷 잘못 입었죠? 아 맞나? 아니 왜 이렇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제가 입는 옷인데요. 몽순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까 봐 우리 집 가족 냄새 마트라고 이렇게 제 옷을 입혔어요.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더 많은 몽순이를 위해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서 싸는 것만 신기했었는데 몽순이가 가족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앞으로 몽순이랑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몽순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사랑해. 몽순아 앞으로는 앉아서 퀘변할 수 있겠지? 제보가 들어온 곳은 경상남도 통영에서도 배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한 섬. 그곳에서 매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밤이 되면 북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북소리? 대체 무슨 일로 밤마다 외딴 섬에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걸까? 드디어 섬에 어둠이 짙게 들이였을 때 어? 어? 둥둥둥둥둥.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데? 북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무슨 캄캄한 산속 한참을 더 들어갈 때까지 북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어우 소름끼쳐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소리 주인공은 중간의 한 남자. 혼자서 친다서. 마음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혹시 아버님이 네. 맞습니다. 아버님 치는 소리예요? 치는 소리예요? 네. 말 끝나기 무섭게 다시 시작되는 북소리. 왜 이 밤에 다른 사람의 존재는 아랑곳 없다는 듯 남자의 북산매경은 한참이나 이어진 후 끝이 났는데 이제라도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 지원하시면서 치시는 거예요. 끝나셨어요? 네. 좀 더 뵙고 싶은데 그렇죠. 어.